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개가 기억에 남아서 잠깐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ID.JKU라는 분은 한국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사실 둘째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적이 조금 부족한 듯 했지만 언니가 졸업했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이를 두고 큰 딸은 즉 언니는 동생이 내적분에 합격했다 하면서 장난삼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의 동문 가점제도를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역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이신데요 ID.JKU라는 분이신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연일 비가 계속돼서 골프를 계속 취소하는 게 아예 1일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뒤에 한국의 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면서 달러로 계산하면 사과는 5개에 10불 복수가도 5개에 10불 수박은 보통 한 통에 20불 즉 2만원이 넘고 있다라면서 한국 물가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거주 구독자님들 중 가운데서요 아이디 승윤강2471님은요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 단지 안에 들어와서 홈리스가 차를 뒤져서 그쪽에서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다가 인기척에 깨서 집 앞에 주차된 차에 앉아있는 그 홈리스와 딱 맞닥뜨리게 되어서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주차했더라도 또 그리고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차문을 꼭 잠그시라 라는 그런 말씀을 구독자님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구요 이어서 아이디 린덴바오님은 컨 카운티의 정보 소식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식품점은 없구요 늘 기다리는 이곳 뉴스도 없습니다 라면서 아쉬움을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Kern County, K-E-R-N 입니다 Kern County, LA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북서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베이커스필드 등이 있는 카운티입니다 네, 베이커스필드에 한국 분 많이 사신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가봤구요 그래서 잠깐 그곳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요 뭐 어제오늘 큰 사건은 없구요 그곳 거주자 한 명이 남의 아이디를 훔쳐서 이제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적발이 되어서 체포됐다라는 그런 뉴스 그리고 이제 최근 폭염 속에 산불이 여러 곳 발생했는데 이 Kern County 산불 진화 대원들은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초기에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뭐 한두 군데는 좀 커졌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이제 세 자릿수의 기온으로 폭염이 계속됐는데 오늘부터 Kern County는 두 자릿수로 기온이 내려갈 거고 특히 이제 토요일부터 주말 동안은 어제오늘보다는 훨씬 낮아진 그런 기온을 보일 것이다라는 뉴스가 Kern County 지역 뉴스에 올라와 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한 댓글로 현지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하니까 궁금한 내용을 좀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들 다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요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의학 관련 소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학 소식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후에 좀 종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입장이 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의 입장 그리고 회사의 입장 그리고 절도범의 입장 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절도범의 입장까지 제가 해보시라고 해서요 자 소식은 이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2000달러가 넘는 물건을 훔쳐서 가게를 나가려던 한 절도범들을 제지하다가 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이 오히려 회사에서 짤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즈 링콘시에 있는 주택용품 매장 잘 아시죠 로우스 한국에서는 홈디포 많이 아시는데 뭐 거의 같은 겁니다 로우스라는 곳에서 13년간 일했던 도나 핸스로버시는요 지난 6월 25일 3명의 고객이 21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을 카트에 담아서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핸스로버시는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핸스로버시의 얼굴을 세 차례나 가격을 했고요 이들은 쓰러진 핸스버러시를 뒤로 한 채 카트를 끌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로우스는 사건 이후에 핸스버러시가 상점 절도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라면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로우스를 비롯한 미국의 소매 업체들은요 대부분 직원의 안전과 추가적인 범죄 유발을 막기 위해서 절도범들을 직접 직원들이 막아서는 대신에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핸스버러시는 지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렇지만 매장에서 누군가 훔쳐나가는 것을 목격해도 직원들이 제지하거나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나도 안다라면서 회사 규정을 어기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범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핸스버러시는 매장에서 절도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일을 그냥 지켜보는 것에 정말 회의감이 들었다라면서 캐시웨어로 시작을 해서 13년이나 이곳에서 일했는데 폭행을 당하고 해고까지 당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허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물건을 절도당하는게 어떤 면에서는 그를 막겠다라고 직원들이 절도범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그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터이니 몇만 몇십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느니 그냥 몇천물짜리 물건을 절도당하는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 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서 로우스라는 상점은요 상점이라기보다는 이건 대형 없습니다 로우스는 절도범을 막으려던 핸스버러시를 해고하는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도 물론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 회사가 정해 놓은 그 룰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따른 직원을 따르지 않은 따르지 않은 직원을 또 만일 또 뭐 그대로 둔다면 결국은 그 정책에 대한 의미를 회사 측이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셈이 될 터이니 그렇게 안타까워도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또 듭니다 직원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일단은 지금은 얻게 됩니다 참 생각해보면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절도범 들이 대놓고 물건을 집어 가도 직원들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체도 사실 우수한 일입니다 원칙을 좀 손질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회사 입장 직원 입장 그리고 절도범의 입장을 한번쯤 잠깐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그런 입장이 되고자 하는건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을 회사가 좀 손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질을 좀 해서 매장에 경비원을 철저하게 세우고 절도범 발생 시에 일반 직원은 개입하지 않도록 하되 그 경비원은 즉각 개입해서 고객의 안전도 확보하고 또 물건 절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 물론 그 경비원이 절도범을 저지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그 역시 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물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경비 인력은요 그때 회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을 할 필요가 없이 외부 용역을 줘서 계약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측이 어떤 경우에도 소송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완벽한 대안은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절도범들이 마음 놓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선의의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두려운 일입니다 아 그 매장 가면 뭐 훔쳐가도 절대로 제지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이 절도범들 사이에 범죄자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 결국 절도사건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는 곧 고객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그저 절도사건이 발생해도 직원들은 개입하지 마라 라는 정책 하나만 딱 세워놓고 이 정책만 따른다면 우리는 소송 당할 일 없어 그리고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은 마음 아파도 자르면 결국 우리는 소송 당할 일은 없을 거에요 라고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선의의 일반적인 고객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각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케이스였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미국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자녀나 손주의 집을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금으로 대신 사주는 그런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연 2 내지 4%의 나름대로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이 주택을 지금 팔려고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 매물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구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이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는 지금 연 한 7%까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모기지 금리 7%는 New Normal 즉 새로운 일상의 기준이 됐구요 사람들도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통상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 다 오르면서 역대 가장 낮은 구매력 좀 이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그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구매력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집을 사려하는 성인 자녀에게 은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 7%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자 없이 집 살 돈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원금만 나눠서 갚도록 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선 돈을 빌려 주어서 집을 사게 한 뒤에 나중에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모에게 한꺼번에 갚으라 라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24살 아들에게 집을 사줬다라는 패티킹이라는 사람은요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들이 한 달에 3,4천 달러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원배드, 두배드, 조그만거 자신이 목돈을 빌려주면 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달에 3,4천불을 아버지에게 갚는 데 쓰면 집값 상승은 모두 아들 몫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 이자율 7%를 적용시키겠지만 그렇다고 부모는 거기서 조금 깎아서 그러면 내가 5%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부모는 자식들에게 원금만 갚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흥미로운 현상을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뉴노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한 두개만 간단하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어제 보수 성향의 팍스티비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맥카시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며 결국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불만이 상승한 상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를 비롯한 일가의 해외사업 및 부당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 이후로 전혀 보지 못했던 정보 차단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양상을 심하게 보이고 있다라면서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선거 캠프 측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제 테네시주 일정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라면서 디센티스 주지사와 보좌관 등은 이번 차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후보 측은 자세한 차사고의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악마로 주목받았던 디센티스 후보자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지난 5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상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50% 이상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디센티스 주지사는 사실 출마 선언 이후에 별다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한 20%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악마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른바 스킨십 능력 부족으로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 자금을 초기에 공격적으로 집행하다가 최근에는 선거 캠프 인력을 감축하기도 하는 등의 선거운동 관리 문제도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만이 지금 그의 유일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서비스가 실행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위주 제외 총영서관 측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미국에서 인증이 필요한 한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요 영상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외 공관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매우 추천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죠 공동인증서, 이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으면 한국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그런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관 측에 따르면 공동인증서를 갖고 온라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 서류는 많다라면서 여권, 재배국민 등록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아포시티유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포시티유라는 것은요 이 서류가 진짜라고 증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통합 민원, 한국내 은행 업무 서비스 등도 가능합니다 한국내 은행 업무 서비스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바로 공동인증서입니다 이걸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시간 날 때 영사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꼭 공동인증서를 신청하고 가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요 이들이 한국에 있는 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주재원, 유학생, 장기체료자 등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데요 일단 어떻게 발급받는 건지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건강과 의학 관련 소식을 예고해 드린대로 여러 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정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중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습관적으로 긴 사람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인간 진홈 연구소 연구팀은 18년 동안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9세 사이 37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잠복기와 사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0분 이내에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인 이런 경우는 간헐적 수면 지연그룹입니다 간헐적 지연그룹 이런 경우는 사망 위험이 1.33배 높아졌고요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내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습관적 수면 지연그룹입니다 이들은 사망 위험이 무려 2.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 동안 멜라토닌의 결핍을 불러서 암 사망 위험을 높이는데 잠재적인 요인이 됐을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통상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잠드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습관적으로 늦어지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물론이지만 사망과 암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가능한 빨리 잠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잠드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건강 소식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것만 하면 24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활발한 실체 활동 두 번째 금연 세 번째 좋은 식습관 등인데요 한 8가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애 24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그 시작을 40대 이후 좀 늦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는 더 많이 실천하고 더 일찍 시작할수록 물론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50대는 60대 이후에 실천하는 것도 상당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향군인 70만여 명 대상의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제향군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7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8가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습관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온 제향군인 연구 프로그램인 백만 베테랑 프로그램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하거든요 100만 베테랑 프로그램에 등록된 40세에서 99세 사이 71만 9147명의 의료 기록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사망률과 다양한 요인의 사망에 대한 위험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건강 생활 습관을 보면 비흡연, 활발한 신체활동, 주기적인 포금 안하기, 좋은 수면 위생,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의 최소화, 긍정적인 사회관계, 약물에 손대지 않기 등 요 8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 사망대는 33,375명이었습니다 연구결과는 40세에 건강 생활 습관 8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남성은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24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이 8가지 건강 생활 습관을 모두 갖춘 여성은 방금 전에 남성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기대수명이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 여성보다 21년 더 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명에 가장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은 적은 신체활동, 약물사용, 흡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요인들은 연구기간 중 사망위험을 각각 최고 40%씩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폭음, 잘못된 식습관, 열악한 수면 위생도 사망위험을 약 20%씩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동참한 연구원은 50대나 60대에도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여전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좀 늦게라도 시작을 하면 24년까지는 아니어도 10년, 5년 또는 8년 이상 수명 연장 효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건강뉴스 이어집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각종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등등이 있죠 첫 번째, 트랜스지방을 피하게 하라입니다 트랜스지방, 잘 아시죠?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마가린이나 쇼티닌 같은 고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리고 이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간접흡연 노출을 조심하라 간접흡연을 하면 관상동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화학물질과 자극제에 노출됩니다 이런 독성물질이 쌓일수록 관상동맥 손상 위험은 커집니다 이미 심근경색을 한번 겪은 사람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두 번째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흡연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부프로펜 같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을 조심하라 입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병이 있으면 피타민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에드빌, 아스피린 등이 다 이부프로펜 성분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한두 번 먹는 것은 무방하지만 일반인들도 물론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먹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이트로글리셀린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협심증 또는 흉통에는 나이트로글리셀린이 한국에서는 니트로글리셀린이라고 말합니다만 나이트로글리셀린을 포함한 질산염이 처방이 되는데요 여기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속히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체중 줄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 펜테르민과 벤지페타민 같은 체중을 줄이는 교감신경작용제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식욕이 억제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아도 혈액 흐름이 좋지 않은 심장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데에 약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게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폐경 호르몬 대체 요법을 조심하라 안면홍조 같은 폐경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심장병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집중적인 연구 결과 여성 호르몬이 심장병을 위하고 또 심장을 보호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연구진들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에스트로겐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닥터분들 대부분 훨씬 더 이보다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닥터도 알되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초의학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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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